무기는 . 으아! . . 아, 너네 옷 바꿔야겠다. 방울이랑 옷 바꿔야겠다. 분홍색 입힌 입혀주려고 했는데.. 방울이는 옷이 작아지고.. 어이구 두두두두.. 또 보았어? 대단하다? 봐봐. 너도 웃기지? 비니야, 안 돼 안 돼 벗지 마. 벗으면 안 돼. 못 가. 어떡하니? 어떡하니? 이거 봐봐. 너 표정 왜 이래? 표정 왜 이래? 비니야 아, 방울아. 왜 이래? 왜 이래? 비니야. 너무 새라가 아파. 안 돼. 지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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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보내준다 다시ple 주세요 못먹어요 주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숨차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간식 먹으려고 간식 나눠 먹을까? 네 엉덩이 눈에 붙이고 있어 너네 왜 나오니까 의지해 오빠처럼 저렇게 산책하는 거라고 잘 봐봐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방울이 이리 와 봐봐 이렇게 불은 오고 안 오네 아니 먹지 말고 먹지 말고 먹지 말고 먹지 말고 먹지 말고 지쳤어 벌써 지쳤어 우리 나온지 몇 분 됐어? 방울 한 30분 지났어? 어? 음 4 4 5 5 5 5 깜짝이야 아 깜짝아 깜짝이야 이러고 보호하는 겉이 이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